트리 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를 트리 형태로 출력하는 컴포넌트입니다. 팔레트에서 트리로 검색해보면 트리 뷰가 나옵니다. 화면에 그린 후 더블 클릭을 해서 아이템을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을 이너 XML로 변경해주시고 Add Child로 하나를 먼저 그려주시고 Add Sibling으로 형제 요소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식과 부모를 번갈아 가며 계층 구조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OK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펼치고 접는 버튼과 라인으로 만들어진 트리 구조 형태로 렌더링 됩니다. 개발자 도구를 찍어서 구조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테이블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쇼 체크박스 속성입니다. 트리 노드에 체크박스를 추가하는 기능이고요. 트루로 설정할 경우 노드 앞단에 체크박스를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체크홀 차일드 노즈 속성입니다. 트리 노드에 추가된 체크박스의 전체 선택 기능을 활성화하는 기능입니다.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해서 확인해보면 첫 번째 노드에 있는 체크박스를 선택할 때 하우이 노드까지 체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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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